안녕하세요. 해피 벌스데이 할머니 할아버지 동시에 우리 하율이가 카드를 적어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여기 가까이 보세요. 네 해피 벌스데이 시작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났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저 촛불로는 이미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런데 하율이가 이렇게 할아버지 네 이렇게 from 하율 합의 투 합의 자 뜯으세요. 우리 하율이가 할아버지한테 이거 할머니 몇 벌인지 알았죠. 몇 벌인지 알지.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주라고 이거 끝나고 해피 투 유 하고 하율이가 할아버지한테 돈도 넣어주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키워 주셨어? 뭐야? 읽어봐. 우리 효도 할아버지 읽어봐. 읽어봐. 네가 읽어봐. 돈 할아버지 돈 할아버지 돈 할아버지 아 이 돈 돈 좋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from 하율 좋은 할아버지래. 좋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여기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은행이 들었어요. 여기 여기. 돈 여기 은행에 지금 딱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할머니가 잠깐 굉장히 요긴해서 요거 잠깐 뜯었다가 혼났어요. 이건 할아버지만 보는 건데 할머니가 할머니가 안 볼게. 할아버지 말아봐. 자 할아버지 말. 고고 열고. 그 사이에 할머니꺼. 지난번에 할머니꺼 한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잘 찍어놨는데 얘가 기저귀를 안 찬바람에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뜯긋부끌구글, 그건 하율이가 모은 거예요. 1불! 1불짜리 있고. 아니 이게 뭐야? 예. 아니 근데 이렇게 100불 큰돈을 갖다가 내가 할아버지한테 주는 거야? 근데 하율이가 아주 그냥 애써서 모은 돈이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할머니 것도 한 번 읽어주세요. 아니 우리 할머니 생신 축하.. 생신 축하여. 하람하에 우리 마시는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하시라고 기도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우리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혼자서 화이가 혼자서 이렇게 다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어 이거 100불짜리도 있고 우리 화이가 여기 파트도 네 오늘 오늘 저기에 십이 두 개였었는데 할머니가 저 조기 맛있는 거 사 먹느라고 거기서 뺐다가 다시 공이 또 하나 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벨크가 또 있어요 이거 잠깐만 내 말도 해야지 서로 할머니만 근데 요거는 엄마 아빠가 요거 나는 나는 더 세요 이거는 엄마들이 엄마 아빠 엄마가 이렇게 준 거거든요 너 누가 근데 요거는 하율이가 모아서 줄 거예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할아버지한테 너무 큰 돈을 이렇게 주면 되나 여기서 공 하나 빼면 돼요 그치 할아버지꺼 여기서 공 하나 빼면 되는데 오늘 할머니가 빌려 쓰다 보니까 공 하나 더 붙여 넣은 거예요 아이 땡큐예요 고마워 어찌됐든 고맙고 뽀뽀를 크게 한 번 해주세요 그게 더 큰 게 하율이는 뽀뽀 자 또 한 번 아버지한테도 뽀뽀 아버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뽀뽀 옳지 너는 뽀뽀해주는 사람이고 하율이도 아기야 저기 할 때 뽀뽀했다 네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거를 세상에 한 달을 갖고 있었네요 왜냐면 공개했었는데 얘가 기저귀를 안 찬바라며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 그래서 여지껏 꺼내지도 않죠 잘 알고 있어요 네 이거 하고 음 이거는 자 빠이 하고요 이렇게 일불 십불짜리 그런 거 모아서요 다 나눠주네요 할아버지한테도 좋고 할머니한테도 좋고 그래서 오늘 그 십불짜리 두 개가 조기 사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근데 열어봐가지고 그냥 조금 힘들었었지만 너무 고마워 하율이 바이 하람이 바이 하율이 바이 땡큐 바이